올해 선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유권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뽑는다는 의문이에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긴 지방자치단체만 나오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1번, 가는 집행기관이다. 아, 도지사나 구청장, 교육감은 집행기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각 의회의원들에 대해서 연대책임, 같이 잘못했을 때 같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2번, 가는 다수대표제를 뽑아요. 가, 각 장, 기관장을 뽑을 때는 다수대표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뽑는 게 맞는데 나는 소수대표제에 선출된다. 소수대표제는 이전 교육과정 용어인데 지금은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단순 다수대표제는 한 선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한 사람을 뽑는 거라면 이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는 가장 많이 표를 받은 2명 혹은 3명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 명을 한 방에 뽑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는 시군구 의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단순 다수대표제, 그냥 한 명씩 뽑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시의 집행기관 후보자에 대해 정당 공천이 허용된다. 교육감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당에서, 우리 당에서 누구를 추천할게 이렇게 하는 공천이 허용이 안 돼요. 4번, A, B의 의회 구성 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A, B 특별광역시의 시도의원과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 대응되는 시군구 의원, 기초의원을 뽑을 때 각 지역구에서도 뽑지만 비례대표, 정당에 관한 호불호를 조사를 하는 거죠. 어느 정당이 가장 좋아? 그래서 정당별로 득표율을 계산해서 비례대표, 거기에 비례해서 다시 의원 수를 배분해주는 비례대표제를 선출하는 게 맞아요. 5번, 가는 수평적, A는 수직적 권력분립이 나타난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더 큰 도죠. 그리고 이게 집행부와 이 의결기관이 얘를 수평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가가 수직적, A가 수평적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가 반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오른거를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네요. 그래도 statistical бег가지고 처지의 칙 też Sang une인 거요와